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괴물사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괴물사형제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였습니다. 하늘에는 해치라는 신이 살았어요.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춰주는 태양의 신이었지요. 해치의 머리에는 크고 단단한 뿔이 달려있었습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그 뿔로 들이받아 혼을 냈어요. 저 뿔에 찔리면 바로 죽은 목숨이야. 사람들은 해치가 겁이나 섣불리 나쁜 짓을 못했습니다. 한편 땅속 나라에는 괴물사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든 하나로 뭉쳐버리는 뭉치기 대장이었어요. 둘째는 입으로 뜨거운 불기둥을 내뿜는 뿜기 대장이었고요. 셋째는 무엇이든 냅다 던져버리는 던지기 대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머리가 단단한 박치기 대장이었답니다. 이 괴물사형제는 심심하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못된 장난을 일삼았지요. 마을에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 돌덩이를 마구 던져 사람들이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저 녀석들이 또 나타났군. 일단 비하자고. 아, 못된 괴물형제들 때문에 변할 날이 없구먼. 사람들은 괴물사형제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어요. 다행히 그때마다 해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녀석들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해치는 커다란 뿔로 괴물사형제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루는 해치가 무서운 눈으로 단단히 경고했어요. 땅속으로 쫓겨 내려온 괴물사형제는 해치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훔쳐오면 해치가 꼼짝 못하지 않을까? 둘째가 주먹을 불끈 주며 말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해를 어떻게 훔쳐? 셋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밤이 되면 해치가 해를 보관하는 곳이 있대. 그곳이 어딘지 내가 당장 알아보고 올게. 둘째는 해치가 해를 보관하는 곳을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들뜬 표정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형, 알아냈어. 바다 밑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해를 넣어둔대. 정말이야? 밤에 우리가 훔쳐오면 되겠군. 해치 녀석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겠는걸. 괴물사형제는 신이 나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괴물사형제는 바다 밑 창고로 갔어요. 창고 앞에는 해치가 잠에 취해 고라떨어져 있었지요. 사형제는 살금살금 창고 안으로 들어가 해를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그 해를 네 조각으로 잘라 나누어 가진 뒤 동서남북에 하나씩 뛰어놓았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야단이 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쪽에도 해가 하나, 서쪽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북쪽에도 하나, 이렇게 네 개의 해가 하늘을 떠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해가 네 개나 뜨다니. 세상이 끝나려는 징조인가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해가 떠 있으니 온천지가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풀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해치가 괴물 사형제를 찾아갔어요. 이놈들아 훔쳐간 해를 도로 내놓지 못할까? 해치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힘들게 훔쳐온 해를 그냥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동생들아 안 그러냐? 첫째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혹시 해치가 우리와 싸워서 이기면 그때 생각해보도록 하자고. 그나저나 이제 해치에게 해가 없으니 뭐라고 부르지? 동생들의 맞장구에 첫째는 신이 났습니다. 해치는 눈을 불아리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놈들이 내가 니깐 놈들 하나 해치우지 못할까봐? 해치의 말에 막내인 박치기 대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나하고 박치기를 해서 이기면 해를 돌려주지. 박치기 대장은 이죽거리며 해치에게 빠르게 달려들었어요. 해치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가볍게 뿔로 들이받았지요. 그러자 박치기 대장이 쿵 소리와 함께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를 본 셋째 던지기 대장이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던지기는 나한테 못 당할 것이다. 자 받아라. 던지기 대장은 큰 바위를 번쩍 들어올려 힘껏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해치는 뿔로 바위를 들이받았습니다. 바위는 두 개로 쩍 갈라지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해치는 그 중 한 개를 들어 던지기 대장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던지기 대장은 의악 소리와 함께 기절해버렸지요. 이번에는 내 차례군. 나하고 뿜기를 걸어보자. 둘째 뿜기 대장이 입으로 뜨거운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그러자 해치는 차가운 서리 기둥을 뿜어 불을 껐지요. 그 서리 기둥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뿜기 대왕의 입이 그만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첫째 뭉치기 대장은 동서남북에 떠있는 해를 뭉쳤어요. 그러고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를 해치에게 던졌습니다. 해치는 입을 쩍 벌리더니 해를 꿀꺽 삼켰어요. 잠시 후 해치는 입을 다시 크게 벌리고 해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뜨겁게 불타는 해가 괴물 사형새에게 날아갔지요. 불벼락을 맞은 괴물 사형새는 기겁을 해서 도망쳤습니다. 해를 찾은 해치는 하늘로 올라가 다시 세상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춰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힘센 사위찾기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농촌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넓은 농과 밭을 가지고 있었고 고래 등처럼 높고 큰 귀화집에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멋진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만을 먹으며 살았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부자에게 가족이라고는 외동딸 하나뿐인데 자기가 늙으면 힘없는 딸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는 기막힌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 이 재산을 지키려면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해. 벼도 심고 밭도 갈고 뗄감도 해오고 하면서 집안일을 잘 하려면 말이야. 그러자면 힘센 사위를 얻는 길밖에 없지. 그래야만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굳건히 지킬 수 있지 않겠어? 아무렴. 그래서 부자는 곧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방을 써붙였습니다. 사위 구함. 나를 얻고서 쉬지 않고 우리 마을 뒷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음. 하지만 얻고 가는 도중에 휴 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면 그 자리에서 탈락함. 뜻이 있는 청년들은 다음 달 보름날에 우리 집 마당에 모이기 바람. 부자 쓴. 마을 청년들은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사위가 되면 나중에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더욱이 부자의 외동딸은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예뻤으므로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지요. 이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퍼져나가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마침내 사위를 선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힘께나 쓴다는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마침 1년 가운데 가장 덥다는 복날이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를 정도로 더운 날 부자를 얻고 뒷동산을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하니 사위가 되는 시험이 쉽지 않았겠지요. 게다가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휴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젊은이들은 서로 자기가 사위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음, 내 팔뚝에 알통이 보이나? 내가 바로 작년 추석 때 마을시름대회에서 1등한 몸이 아닌가? 나처럼 힘이 센 사람이 바로 부자님께서 찾으시는 사위감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가? 내 몸을 한 번 보게. 떡 벌어진 어깨에, 단단한 가슴, 그리고 이 튼튼하게 뻗은 다리. 그야말로 이댁 어른께서 원하시는 몸매가 아닌가? 원, 사람들하고는 농사를 몸매 가지고 짓나? 알통이나 근육이 못 심고 긴매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난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끄떡없는 무쇠 같은 재력이 있다네. 청년들은 저마다 힘자랑을 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나서서 부자를 업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알통 자랑을 하던 씨름왕은 산을 얼마 오르지 못하고 휴 소리를 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근육을 자랑하던 몸매왕 청년도 산 중턱까지 오르다 되돌아왔어요. 체력을 자랑하던 무쇠 청년 또한 산 꼭대기를 바로 앞에 두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어떤 사람도 산 정상을 밟지 못했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을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던 젊은이였어요.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세 보이지 않았으나 눈이 반짝반짝한 게 총기가 있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부자는 그를 보고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자네는 도전해볼 것도 없네. 앞에 있던 힘센 청년들을 보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도 다 떨어졌는데 자네처럼 비실비실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업고 저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만두게. 내 사위는 다음날 다시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 장인어른 일단 제게 업히시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말고 사위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청년이 빙그레 웃으며 부자를 업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자는 마지못해 비실이의 등에 업혔어요. 그가 영차 소리를 내며 일어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아니 막 업고 일어서면서도 영차 소리를 내니 산 입구에도 못 가서 슈 소리를 내게 생겼네. 저 비실이가 성공하면 내 다섯 손가락에 잠을 지지겠소. 도전할 걸 도전해야지. 세상에 보기 힘든 구경하게 생겼어. 부자를 업은 비실이의 뒷모습은 위태롭게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실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걸었어요. 조금 뒤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숨을 몰아쉴 위기가 다가왔답니다. 그러자 비실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까 그 시르망은 왜 떨어졌나요? 그거야 휴소리를 냈으니까 떨어졌지. 아 휴소리를 내서 떨어졌구나. 나는 휴소리를 내지 말아야지. 비실이는 남의 얘기를 하며 두 번이나 휴소리를 내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자기가 직접 휴소리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를 물어본 것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비실이는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산 중턱쯤 오르자 다시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장인어른 아까 탈락한 몸매왕 청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휴소리를 내서 떨어졌나요? 엥? 그렇지. 바로 이 자리에서 휴소 하고 한숨을 쉬어서 떨어졌지. 아 저기서 휴소리를 낸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휴소리를 내서 떨어졌군요. 비실이는 세 번씩이나 휴소리를 하여 또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비실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휴소리를 낸 게 아니었으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산 정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비실이는 숨이 차서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비실이는 강아지처럼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거리며 다시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생각했어요. 아 요 녀석이 또 다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숨을 고르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휴소리 하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안 속는다. 당장 우효라고 해야지.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라고 둘러대려고 그러나 힘들면 여기서 끝내자고 나도 죽겠네. 그럴 수야 없지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런데 아까 그 무쇠 청년이 여기서 호우하고 숨을 쉬었나요? 아니면 후하고 숨을 쉬었나요? 그야 휴소리를 냈지. 그러니까 달라간 거 아닌가. 그러자 비실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호라고 한 것도 아니고 후라고 한 것도 아니었네요. 그 사이에 비실이는 네 번이나 한숨을 길게 내쉬어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단숨에 산 꼭대기로 내달아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부자는 약속대로 비실이를 사위로 삼기로 했답니다. 비실이는 웃음을 머금은 채 땀 범벅이 되어 부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어요. 부자집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한가운데에서 환호상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실이를 비웃던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글쎄 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젊은이가 해낼 줄 알았어. 아니 농사를 몸으로 짓나 머리를 써서 짓는 것이지 무식하게 힘만 쎄가지고 누구 사위가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요? 어쩜 저렇게 반듯하게 생겼을까? 누가 저 사람을 비실이라고 한 거야? 이대게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비실이가 성공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비실이와 부자의 외동딸은 혼인을 하였고 그 뒤에 아들 셋 딸 셋을 낳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슬기로운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구둣새 영감이 살았습니다. 영감은 돈뿐만 아니라 욕심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영감은 한 가난한 노인에게 자신의 소떼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년간 내 소들을 잘 보살펴주면 살찐 암소 한 마리를 주지. 노인은 영감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소들을 돌보았답니다. 하지만 약속한 1년이 되자 구둣새 영감은 욕심이 생겼어요. 미안하지만 자네에게 암소를 줄 수 없네. 1년 동안 이런 품삭치고는 너무 비싸단 말이야. 영감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 암소를 받기로 하고 내가 소떼를 돌본 것이 아니오. 약속대로 암소를 주지 않으면 시장님께 고발하겠소. 두 사람은 누가 옳은지 따져보려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의 시장은 잘생긴 젊은이였지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는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걸. 시장은 고민하다가 두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정말 엉뚱한 시장이지 뭐예요. 다음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이 암소를 갖는 걸로 하겠소. 첫 번째 수수께끼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뭘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단 것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뭘까 하는 것이오. 집에 돌아온 구둣새 영감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시장은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옳다고 했으면 나한테 복숭아라도 몇 개 얻어먹었을 텐데 도대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란 말이야? 그런데 영감의 아내가 수수께끼를 다 듣더니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집 회색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지 않겠어요? 맞아 맞아 비싼 말이잖아. 영감도 맞장구를 쳤지요. 그리고 가장 단 것은 우리 집 꼬리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우리가 40년 동안 모은 금화상자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당신 정말 똑똑하구먼. 욕심쟁이 부부는 수수께끼를 다 풀었다며 좋아했지요. 과연 그 답이 맞았을까요? 한편 집에 돌아온 가난한 노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에게는 망카라고 하는 슬기로운 딸이 있었습니다. 망카야 암소를 얻지 못할 것 같구나. 1년 고생이 헛수고가 되어버렸어. 무슨 일인지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망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빙글에 웃었답니다. 그건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망카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소곤소곤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망카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음날 구둣새 영감은 의기양양해하며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제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우리 집 회생 말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쌩쌩 달리는지 따라잡을 말이 없다니까요. 시장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은 우리 집 꼴이고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우리 집 금화상자랍니다. 제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았거든요. 구둣새 영감은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자신있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왠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노인이 시장을 찾아와 망카가 일러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먼 거리, 아니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거리도 갈 수 있으니까요. 노인의 대답에 시장의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은 잠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잠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하지요. 또 가장 값진 것은 땅입니다. 땅에서는 온갖 곡식과 과일, 그리고 값진 보물들이 나오니까요. 시장은 노인의 대답을 다 듣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정말 훌륭한 답이야. 암소는 노인의 것이오. 판결을 내린 시장은 기뻐하며 노인에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답을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준 것인가. 그런 기발한 답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무척 궁금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 망카가 가르쳐주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시장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망카가 얼마나 슬기로운 아가씨인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은 노인에게 달걀 열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달걀을 망카에게 주고 내일까지 병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시오. 노인은 암소를 차지했지만 전날보다 더 처진 어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달걀에서 병아리를 꺼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노인이 한숨을 쉬며 시장의 명령을 이야기하자 영리한 망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수수 한숨을 들고 가서 시장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 수수를 심고 키워서 내일까지 추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병아리 열 마리를 데리고 가서 추수한 수수를 먹이겠다고요. 다음날 망카의 말을 들은 시장은 기분 좋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네 딸은 정말 슬기롭군. 나는 그런 슬기로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다오. 망카에게 내일 나에게 오라고 전해주시오. 단, 다음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하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에 와야 하오. 소나 말을 타거나 걸어와도 안 되오. 마지막으로 옷을 입고 와도 벗고 와도 안 되오. 시장은 망카가 과연 어떻게 올까 하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망카가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니까요. 망카는 옷 대신 온몸에 그물을 돌돌 말아 걸쳤지요. 옷을 입은 것도 아니지만 벗은 것도 아니니까요. 또 발 하나는 양에게 걸치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고 절뚝절뚝 걸어서 갔습니다. 역시 소나 말을 탄 것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 모습이 참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시장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지켰잖아요. 그렇게 시장집에 도착한 망카는 크게 소리쳤답니다. 시장님, 망카가 왔습니다. 지금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저는 옷을 입지도 벗지도 않았고 소나 말을 타거나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망카의 슬기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예쁜 망카가 정말 마음에 쏙 들었지요. 시장은 곧 망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아내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건 싫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망카에게 결혼을 청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망카, 하나만 약속해 주겠소? 내가 판결하는 일에 당신이 절대 나서서는 안 돼요. 만약 내가 판결한 일에 당신이 간섭한다면 당장 내쫓을 거요. 그러자 망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에게 앞마리 한 마리 있었는데 시장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가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농부의 수레 밑으로 걸어간 거예요. 내 수레 밑으로 들어온 망아지니까 내 망아지요. 글쎄 수레 주인이 그 망아지가 자기 거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내 앞말이 나왔으니 내 망아지지. 앞말 주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옥신각신 다투다 결국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시장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무척 피곤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판결을 해달라고 찾아오자 짜증이 났지요.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해결해야 하나? 시장은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판결해 버렸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지. 그러니까 수레 주인이 망아지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 망아지를 고스란히 빼앗겼으니 앞말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 앞말 주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때마침 집에 들어오던 망카가 앞말 주인과 마주쳤어요. 망카는 앞말 주인에게 시장이 내린 판결을 들었지요.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야. 이대로 두면 앞말 주인이 너무 억울해. 망카는 시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앞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앞길에다 고기 잡는 그물을 치세요. 시장님이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면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어떻게 길에서 물고기를 잡느냐고 하면 수레가 망아지를 낳는데 길에서 물고기를 못 잡겠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망카는 방법을 일러주고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 자기가 알려주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앞말 주인은 망카가 시키는 대로 길에다 그물을 쳤습니다. 시장이 집에서 내다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앞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나?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나? 수레가 망아지를 낳았으니 길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겠지요. 농부의 말을 듣고 시장은 아차 싶었지요. 자기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장은 주인에게 망아지를 돌려주고 나서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는지 물었습니다. 자기를 깨우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망카 말고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농부는 자기가 한 일이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만 망카가 알려주었다고 말해버렸지 뭐예요. 시장은 화가 났습니다. 망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또 망카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지요. 시장은 집에 들어와서 망카에게 마구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너겼소. 내 일에 절대나 서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약속을 너겼으니 당장 당신의 옛집으로 돌아가시오. 대신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가지고 가도 좋소. 시장의 말에 망카는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망카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시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가득 만들었지요. 당신과의 마지막 식사라서 정성을 다했어요. 시장은 섭섭한 마음으로 망카가 차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이 어찌나 좋던지 먹고 또 먹고 쉬었다 먹고 했지요. 나중에는 배가 불러서 그만 의자에 앉아서 잠들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망카가 수레를 가져와 잠든 시장을 거기에 싣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수레를 끙끙 끌면서 옛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망카의 옛날 집에서 잠을 깬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요? 당신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망카의 재치있는 대답을 듣고 시장은 곧 큰 소리로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오. 자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대요. 참 그 후로 망카가 약속을 잘 지켰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답니다. 시장은 누군가 어려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찾아오면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내 망카와 의논해보고 판결을 내리겠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뱀이 준 선물 옛날 옛날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날마다 총을 가지고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하러 갔지요. 솜씨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사냥감들을 자루에 매고 낑낑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몇 시간을 헤매고 다녀도 허탕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짐승이라고는 쥐새끼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일까? 이런 적은 없었는데? 사냥꾼은 샘물이 흐르는 오설길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동물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사냥꾼은 샘가에 오뚝 서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냥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날은 몹시 무다운 날이었어요. 사냥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무엇인가가 요란하게 나무 둥치에 와서 부딪히는 소리에 번쩍 잠이 깼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내려다보니 세상에 나무 아래에서 커다란 뱀 두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마리의 뱀은 영양 한 마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영양의 머리 부분부터 먹어들어가고 동시에 다른 한 마리는 꼬리 부분부터 먹어들어갔지요. 알다시피 뱀은 먹이를 뜯어서 먹을 수는 없고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뱀은 영양의 배 부분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구구 이걸 어떻게 먹지? 정말 신경질러서 죽겠네. 하지만 뱀들로서도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먹이를 다시 토해낼 수밖에요. 또 다시 먹어보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위치를 바꿔 먹어봐도 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두 마리의 뱀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머리끝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뱀들이 하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자칫 잡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한 입에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실랑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있는 사냥꾼을 발견하였어요. 뱀은 사냥꾼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총은 그대로 두고 내려와서 이 고기를 좀 잘라주시오. 하지만 사냥꾼은 겁에 질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총을 그대로 갖고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와드리리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총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뱀들은 끝내 총을 들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냥꾼은 총을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둔 채 부들부들 떨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영양을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뱀들에게 주었습니다. 뱀들은 무척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덕분에 다투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소. 우리를 도와준 보답으로 당신에게 줄 한 가지 선물이 있소.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은 숲속의 동물이나 곤충들의 말은 물론 생명을 가진 것의 이야기라면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된다오. 뱀들은 사냥꾼에게 푸짐한 저녁 식사까지 대접했습니다. 사냥꾼은 얼떨떨해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뱀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냥꾼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생물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그 생물들이 한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요. 깊이 명심하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뱀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한 사냥꾼만 나무 밑에 혼자 앉아있었어요. 이건 내가 대낮에 꿈을 꾼 게 아닐까? 사냥꾼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양 두 마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저기 사냥꾼이 있어 빨리 도망치자 안 그러면 우리에게 총을 쏠 거야 사냥꾼은 비로소 뱀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냥꾼은 꿈을 꾼 것이 아니었지요. 사냥꾼은 뛸 듯이 기뻐하며 총을 찾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숲속에서 사냥꾼은 고릴라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사냥꾼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고릴라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한 고릴라가 곁에 있는 고릴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심폭감을 찾으러 숲속에 갈래? 그래 그러자. 고릴라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릴라 두 마리가 다가왔어요. 사냥꾼은 그 중 큰 고릴라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큰 고릴라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다른 한 마리는 기겁을 하여 도망쳐 버렸습니다. 고릴라 고기를 잔뜩 짊어진 사냥꾼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와 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나이다. 고릴라 고기를 잊어진 사냥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귀뚜라미 두 마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누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고기를 주었지? 혹시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해 볼까?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냥꾼은 마침 딸네 집에 온 장모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고기를 건네주었어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자 모두들 배가 부르게 먹고 나서 식탁에 마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서 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쥐가 아내 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곡식을 좀 가져오구려 아이 참 당신도 당신은 제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잊으셨어요? 저와 어린 새끼들이 잡혀 죽는 것이 정말 보고 싶은 거냐고요? 아내 쥐가 톡 쏘아붙이자 남편 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쥐는 계속해서 종알거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둘 중에서 하나가 잡혀 죽게 된다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신이 잡혀가고 제가 남아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웃어댔지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장모는 사위가 혼자서만 계속 킥킥거리고 웃어대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 지금 나를 비웃는 겐가?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웃는지 이야기해보게 싫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딸을 데리고 가겠네 그러면 내 딸은 더 이상 자네 아내가 아닐세 화가 난 장모의 얼굴을 보자 사냥꾼은 사태의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왜 웃었는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저는 맹세코 장모님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은 이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죽게 되니까요. 사위의 그 말에 장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내게 그 이유를 말하고 죽게나 사냥꾼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고 거듭 말했지만 장모님의 태도는 너무나 완강했거든요. 사냥꾼은 뱀을 만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웃긴 쥐들의 대화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끝내 사냥꾼은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슬픈 자매 옛날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부감으로 정한 아기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부집에 뗄감을 가져다 주고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다 보니 신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해도 좋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신부를 데리러 갈 형편이 안 되었답니다. 생각한 끝에 그 남자는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적은 편지를 신부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신부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부의 부모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결혼식을 위한 멋진 새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금으로 장식한 아주 고운 옷이었어요. 또한 작은 딸들에게 언니를 따라가서 집안일을 거들어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여도 한 명 보냈어요. 음식 만드는 것을 거들어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부와 여동생 그리고 한여는 며칠을 걸어 어느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한여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남편들 분을 만나기 전에 이 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신부는 한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목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여는 신부의 동생을 살짝 불러내어 조금 떨어진 강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둑에 박힌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아기씨 이것이 뭔지 아세요? 돌멩이지 뭐긴 뭐야?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요술 돌멩이에요. 만일 아기씨가 오늘 본 것에 대해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이야기한다면 아기씨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고 말 거예요. 이 돌멩이는 요술 동맹이니까요. 알겠지요? 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게. 겁에 질린 동생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돌멩이에다 맹세를 했습니다. 마음씨 나쁜 한여는 그 길로 목욕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돌아와 거들어주는 척하다가 신부를 깊은 웅덩이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한 번 빠지면 아무도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속으로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본 어린 동생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에는 당장 요술 돌멩이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거라는 한여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여는 신부의 금빛옷을 차려 입었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을 한여인 양 거느리고는 물에 빠져 죽은 신부의 남편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한여는 감쪽같이 신부 행세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뛸듯이 기뻐하며 신부를 맞이하였습니다. 곧 성대한 결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슬펐지만 요술 돌멩이가 두려워서 언니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언니 대신 신부 노릇을 하고 있는 한여의 학대를 받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한여는 동생에게 힘든 일을 잔뜩 시키면서 먹을 것은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뼈다귀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 찌꺼기만 주었습니다. 동생이 맡은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강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커다란 물통을 들고 언니가 죽음을 당한 웅덩이 쪽으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동생은 시커먼 웅덩이 옆에 주저앉아 죽은 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니 나는 너무너무 슬퍼 먹을 것이라고는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와 뼈다귀뿐 언니 나는 너무너무 슬퍼 그러자 갑자기 웅덩이 속에서 언니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아 가엾은 내 동생아 언니는 지금 물속에 사는 동물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더니 잠시 후 웅덩이에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언니의 모습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 언니 맞아? 그럼 언니가 맞고 말고 다시 만난 자매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가엾은 동생의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이날 이후로 동생은 하루도 빠짐없이 웅덩이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속에서 언니가 나타나서 동생을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날이 갈수록 깔끔한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하녀가 어린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날마다 누가 너를 씻겨주지? 또 누가 머리를 빗겨주고?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겠니? 그러나 소녀는 소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한 명이 강가에 키 큰 코코넛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코코넛 열매를 따기 위해서였지요. 그 사람은 열매를 따다 잠시 쉬는 동안 웬 어린 소녀가 물통을 들고 아텐강이라고 불리는 깊은 웅덩이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번갈아 가며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잠시 후 물속에서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서 어린 소녀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황급히 코코넛 나무에서 내려와서 사악한 한여를 아내로 맞은 신랑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신랑은 당장 동생을 불러서 웅덩이 속에서 나와 머리를 빗겨준 아가씨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쩔 줄 몰라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요술 돌멩이에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아요. 소녀는 울면서 겨우 이 이야기만 간신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효약을 보여주며 소녀를 달랬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특효약은 이 세상의 어떤 마술로 붙어도 보호해 줄 수 있거든. 신랑이 소녀를 안심시키자 그제서야 소녀는 웅덩이 속에서 나온 아가씨가 바로 진짜 신부인 언니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악한 하녀가 언니를 웅덩이 속에 밀어넣어 버리고 대신 신부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로구나. 신랑은 자기의 진짜 신부를 살려내기 위해 다섯 명의 마술사를 불러모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내 신부를 구해주시오. 마술사들은 어린 소녀에게 언제나 하듯이 물통을 들고 웅덩이로 가서 언니를 불러내라고 하였어요. 다른 때와 똑같이 노래를 불러야 해요. 네 알겠어요. 우리 언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듯 못 하겠어요. 동생은 웅덩이로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술사들은 그 곁에서 아가씨가 물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동생의 노랫소리가 웅덩이에 울려 퍼지자 아가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순간 다섯 명의 마술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효약을 다 함께 물속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웅덩이의 물이 순식간에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서 아가씨를 웅덩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놀란 아가씨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나요? 아가씨의 남편들 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여를 내보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은 즉시 마음씨 나쁜 한여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드디어 언니와 신랑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동생을 데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수달 옛날 옛날에 수달이 하나 살았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깊은 물도 첨벙첨벙 잘 건너고 높은 산도 풀떡 풀떡 잘 넘었어요. 하루는 수달이 큰맘 먹고 세상 구경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좋다는 곳은 다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금강산에 닿았어요. 수달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았지요. 듣던 대로 천하에 으뜸가는 산이로구나. 그런데 저것이 무엇이더냐? 수달은 아래쪽에서 무언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실룩거리는 엉덩이는 커다란 바위만 하고 쩍 벌린 잎은 황소가 통째로 들어갈 것 같았지요. 올커니 저것이 산압귀로 소문난 금강산 호랑이로구나. 저놈 눈에 띄면 살아남지 못하겠지. 수달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호랑이 하는 모양을 보면 겁먹을 만도 하지요. 골짜기 냇가에서 가재를 잡아먹는데 집채 같은 바위를 공깃돌 다루듯이 들추면서 그 아래 숨은 가재를 바람처럼 낚아채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수달은 침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지금 도망쳐보았자 소용없을 텐데 어쩌면 좋지? 수달은 살 방법을 이리저리 생각해봤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수달은 높은 바위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뒷짐을 지고 서서 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거예요. 거기 가재를 잡아먹는 놈이 호랑이가 아니냐?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호랑이도 순간 움찔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한입거리도 안 되는 작은 짐승이지 뭐예요? 이놈이 감히 나한테 호통을 쳐? 호랑이는 당장 달려들 것처럼 어흥 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 금강산 산신령의 부름을 받아 호랑이를 다 잡아먹었는데 내놈을 미처 보지 못했구나. 당장 이리 올라와 목숨을 내놓아라. 수달이 어찌나 당당한지 호랑이는 절로 꼬리가 내려지고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놈이 보기보다 무서운 놈이로구나. 어물거리다 잡히면 큰일 나겠는걸. 호랑이는 슬슬 눈치를 보면서 뒷걸음질했어요. 그러자 수달이 발까지 구르면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놈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네놈을 한입에 먹어주마. 수달의 으름장에 놀란 호랑이는 생 생 하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도 없었어요. 토끼가 정신없이 달리는 호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호랑이님 누가 쫓아온다고 그렇게 달리세요? 말도 마라 산 꼭대기에 아주 무서운 놈이 있더라. 토끼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토끼는 냉큼 바위에 올라 산 꼭대기를 올려다 보았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호랑이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고 배꼽을 쥐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고 있는 수달뿐 이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저것은 물고기나 잡아먹는 수달이에요. 호랑이님을 감쪽같이 속였으니 당장 혼을 내주세요. 수달이라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호랑이는 토끼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간다. 수달이란 놈이 너무 무서워서 싫다. 호랑이님 제 말을 믿으세요. 수달은 호랑이님이 나타나면 무서워 벌벌 떨 거라고요. 토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토끼는 호랑이 꼬리를 제 꼬리에 얼꺼 맨 채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어요. 토끼가 한 발 떼면 호랑이도 한 발 토끼가 두 발 떼면 호랑이도 두 발 호랑이는 엉거주춤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저기 토끼 옆에 붙어오는 것이 누구더냐 수달은 호랑이가 도로 올라오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눈치 빠른 토끼가 호랑이를 꿰어 데려오는 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피하지 수달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토끼와 호랑이는 차츰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수달은 또 높은 바위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쳤지요. 토끼야 어서 오너라 네 할아버지는 죽은 호랑이를 가져와 바치더니 너는 산 호랑이를 바치려 하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수달의 말에 호랑이는 오뚝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님 수달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채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하지만 잔뜩 겁먹은 호랑이 귀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이놈아 네 말 듣다 제명에 못 죽을라. 호랑이는 거르마 날 살려라 냅다 도망쳤습니다. 저기 호랑이 꼬리에 달린 것이 무엇일까요? 호랑이 꼬리에 제 꼬리를 붙들어맨 토끼입니다. 호랑이가 바위를 타넘으면 토끼도 바위를 펄쩍 호랑이가 산 하나를 넘어가면 토끼도 산을 펄쩍 얼마나 갔을까요? 호랑이한테 한참 끌려가던 토끼가 그만 나무 뿌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그냥 달려가니 토끼 꼬리가 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토끼 꼬리가 짧아진 거래요. 대신 호랑이 꼬리는 길어졌지요. 제 꼬리에 토끼 꼬리까지 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반지와 청년 옛날에 아내가 두 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낳은 아이는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이 불쌍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불쌍해라 어린 게 천덕꾸러기가 되다니 아이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잘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른데다가 자주 씻지 못해서 몸이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해진 옷에는 온통 이가 득실거렸어요. 어느 날 보다 못한 소년의 아버지가 호두를 한아름 따다 주었습니다. 이 호두를 까서 시장에 가서 팔아라 그 돈으로 이 잡는 약을 사도록 해라. 네 그럴게요.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호두를 까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잡는 약을 사는 대신에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샀어요.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나 온몸에 이가 득실거려 더러워 볼 수가 없는데 개가 웬 말이야 고양이가 웬 소용 이냐고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다시는 돌보아 주지 않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소년은 어느새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도 없어졌어요. 청년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의 가족 즉 고양이와 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행복하기는 했지만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청년도 이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지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청년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몫으로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요. 감옥의 죄수들에게는 여전히 일한 대가를 주지 않지만 감옥에서 나갈 때는 자기가 선택한 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돈이 가득 든 상자를 골랐고 어떤 죄수들은 옷이 가득 든 상자를 골라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독하게도 운이 나빴어요. 그가 고른 상자에는 물과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아무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그 두 개의 상자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숲속에서 청년은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불꽃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불꽃이 잠시 주춤거리는 순간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던 물과 모래를 확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불꽃 인간으로 변해 청년에게 물었어요. 왜 나를 멈추게 했지? 네가 너무나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멈추려고 한 거야. 난 기분이 좋을 때면 미친 듯이 타오른다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었구나. 어쨌든 날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니 고맙다.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갖고 싶지? 글쎄 네가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고맙지 뭐. 그러자 불꽃 인간은 청년에게 반지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이 반지에게 말해 그러면 이루어질 테니까 고맙구나 불꽃 인간아. 불꽃 인간은 곧 다시 불꽃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자기 손에 쥐어진 반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돈이 가득 찬 상자 두 개를 갖고 싶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게 웬일입니까? 떡하니 돈이 가득 든 상자 두 개가 청년의 발 앞에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나 혼자서는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네. 청년은 할 수 없이 다시 반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커다란 상자를 옮겨다 줄 힘이 좋은 하인 두 명이 필요하구나. 청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앞에 건장한 하인 두 명이 나타나 돈 상자를 가볍게 등에 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청년보다 앞서서 성큼성큼 청년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한 것입니다. 예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청년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가득 든 상자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자기가 아들을 구박했던 것을 미우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들 오셔서 함께 즐겨주세요.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근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청년에게 집을 지을 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은 혼자 남게 되자 반지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우선 이 터가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져야겠어. 그런 다음에는 단단한 시멘트 집을 지어줘. 청년의 소원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은 새로 지어진 자기 집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지요. 아버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보여준 돈 상자를 보고 믿기는 했지만 반지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청년의 소문을 들은 그 마을에 욕심 많은 족장은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청년의 돈을 가로채 국리를 했어요. 족장은 서둘러 청년을 찾아가서 자기 딸과 결혼할 것을 권했습니다. 족장의 딸은 아주 미인이었기 때문에 청년은 흥쾌히 승낙했지요. 곧 마을에서 멋들어진 결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 많은 돈은 모두 다 청년이 지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거든 내 남편의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족장의 딸은 아버지의 부탁대로 청년의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 걸 왜 알려고 하오? 부족함이 없이 살면 되잖소. 청년은 아내에게 조차 반지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족장의 딸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힘없이 말하였어요. 아버지 아무리 머리를 써서 물어봐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럼 할 수 없지. 족장은 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양 한 마리를 주면서 맛있게 요리해서 청년에게 먹게 한 다음 다시 기회를 엿보라고 일렀어요. 족장의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음식 솜씨는 최고야. 맛있는 양 요리를 먹은 청년은 아내가 유난히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꾸 졸라대자 청년은 마침내 아내에게 반지의 비밀을 털어놓고 야 말았습니다. 청년이 잠이 들자 족장의 딸은 반지를 훔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쳐버렸어요. 반지의 비밀을 털어놓은 후 딸은 남편이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저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제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전 쥐들이 사는 곳에 가서 꽁꽁 숨어 살겠어요. 그렇게 하려무나. 족장의 딸은 정말로 반지를 갖고 쥐들에게 가서 몸을 숨긴 채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청년은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슬펐습니다. 족장에게 가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지만 족장은 화를 내며 청년을 내쫓아버렸어요. 안심이 안 된 족장은 경찰을 보내 청년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청년은 다시 외톨이가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만이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감옥 안에서 고생하면서도 청년은 아내 생각과 반지 생각만 골똘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찾아 반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청년은 참다 못해 개와 고양이에게 아내를 찾아 반지를 가져올 방법이 없는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는 기어 올라갈 수는 없어도 헤엄을 칠 수는 있다고 했고 반대로 고양이는 기어 오를 수는 있어도 헤엄을 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개와 고양이는 감옥을 빠져나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이가 개를 끌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가다 보니 강이 나왔어요. 나는 헤엄을 못 쳐 얼른 나한테 엎여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가 서로 도우며 달리고 달리다 보니 마침 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양이는 다짜고짜 왕지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왕지야 반지를 갖고 달아난 여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서 데리고 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너를 먹어버리겠다. 왕지는 바들바들 떨면서 사실은 여인이 그곳에 숨어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틀림없으렸다. 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여인을 찾아 반지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인이 개와 고양이를 보자마자 금세 반지를 내놓았던 것은 이토록 먼 곳까지 찾아온 개와 고양이에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서 주인님께 돌아가자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시겠어 맞아 얼른 등에 타 그런데 청년에게 돌아가는 도중에 강을 건너다 그만 고양이가 입에 문 반지를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사는 착한 낚시꾼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주인님의 반지를 삼킨 물고기를 잡아주세요. 너희들 참 착하구나. 좋아. 낚시꾼은 선선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삼킨 고기를 잡아 배를 가르고 무사히 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반지를 찾아준 낚시꾼에게 인사를 하고 정신없이 달려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구나. 반지도 찾았네. 청년은 뜰뜻이 기뻐하며 개와 고양이를 힘껏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지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구나.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다오. 그리고 청년은 그 다음날 바로 쥐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서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족장은 이제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사위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콩 한알 장끼 새 중에는 알록달록한 빛깔과 미끈한 생김새 쭉 뻗은 꼬리를 가진 예쁜 새가 있습니다. 바로 꿩이라는 새랍니다. 꿩의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 부르지요. 꿩은 어린 소나무 사이는 설설 기어다니고 산 허리에서는 푸드덕 날아다닙니다. 장끼와 까투리는 숲 사이에 있는 들로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는 보람해가 땅에서는 화살을 든 사냥꾼과 사냥개가 그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장끼와 까투리는 숲을 속에 꼭꼭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찾기로 했답니다. 장끼와 까투리가 눈이 히끗히끗하게 내린 밭 이랑을 뒤질 때 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붉은 콩 하나가 흙 위에 놓여있는 것을 장끼가 보았어요. 여보 까투리 이것 좀 보고 아주 맛있게 생긴 콩이 여기 있소. 장끼의 말에 까투리가 얼른 다가와 그 붉은 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사람이 일부러 갖다 놓은 콩 같아요. 하지만 장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추운 날에 누가 여기까지 와서 콩을 갖다 놓았겠소? 주수 때 흘린 콩이 분명하오. 그러나 까투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하지만 여보 어제밤에 꾼 꿈이 이상했어요. 그러니 제발 이 콩은 먹지 마세요. 까투리의 걱정에 장끼도 이야기를 했지요. 꿈이라면 나도 어젯밤에 하나 꾸었소. 내가 커다란 새를 타고 헐헐 하늘 높이 올라가 옥황상제께 인사를 드렸지. 그랬더니 옥황상제께서 내게 큰 벼슬과 콩 한 섬을 주셨소. 까투리도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지요. 제 꿈에는 비가 계속 오더니 갑자기 나리개고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칼로 변하더니 당신의 목을 댕겅 잘랐답니다. 이건 당신이 죽는 꿈이 아니겠어요? 까투리는 자기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언짢았지요. 그래서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장끼는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 꿈이라면 걱정마오. 그건 내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지할 꿈이오. 우리 그러지 말고 어서 이 콩을 먹읍시다. 이러다가는 배가 고파 죽겠소. 하지만 까투리의 걱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얼마전에 점을 보았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했던 말이 영거림칙해요. 당신이 글쎄 뜨거운 무쇠솥에 들어갔다가 알몸으로 잔치상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삼베옷을 입고 대성 통곡을 한대요. 그러니 여보 제발 그 콩은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가봅시다. 하지만 장끼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나면 내가 장군이 되어 큰 공을 세울 점괴라오. 그 따위 점괴를 믿다가는 굶어 죽겠소. 아무튼 나는 저 공을 먹으리다. 장끼는 성큼성큼 걸어가 붉은 공을 부리로 콱 찍었습니다. 그때 흙속에 숨겨져 있던 덫이 닫히면서 장끼의 몸을 찍어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장끼는 고꾸라졌지요. 까투리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외켜난 고집에 피우다가 죽는단 말이오. 아우바들 열두 딸을 어찌나 혼자서 키우라고 이렇게 가시오. 까투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곧 덫을 놓은 사냥꾼이 나타나 죽은 장끼를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이 가고 난 다음 까투리는 땅에 떨어진 장끼의 깃털을 모아 장례를 치러 주었답니다. 혼자가 된 까투리는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펐지요. 까투리가 남편인 장끼를 잃었다는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그러자 여럿 새가 까투리를 찾아왔어요. 까마귀와 부엉이 그리고 물오리는 까투리에게 자기와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까투리는 모두 거절하였어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투리는 매일 한숨만 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투리에게 다른 장끼 하나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호라비로 지낸지 3년이 되었소. 그동안 혼자 많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 나와 결혼하여 함께 자식들을 키우며 삽시다. 의젓하게 생긴 장끼가 하는 말을 듣고는 까투리의 얼굴이 천도 복숭아 처럼 빨개졌습니다. 결국 까투리는 그 장끼와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끼를 따라 그동안 낳은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눈보라를 해치며 하늘 높이 날아 올랐지요. 까투리는 장끼와 함께 아홉 아들 열두 딸을 잘 키워 모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후 장끼와 까투리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다정하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물속으로 들어가 나란히 조개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 장수의 전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의 건평마을에 차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차시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차시 부부는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께 날마다 정성껏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내가 임신을 하였어요.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삼신할머니께 몇 번이고 감사드렸지요. 시간이 흘러 붉은 철주꽃이 온 마을을 뒤덮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차시 아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낳았습니다.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을 얻었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집 일처럼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아기가 탄생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아기가 태어난지 백일이 되는 날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에 보답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돼지고기도 삶고 떡도 만들고 부침개도 부치고 국수도 말고 하면서요. 그야말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멋들어진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유 저 아기 눈망울 좀 봐 또록또록 한 게 꼭 옷구슬이 구르는 것 같네. 오똑한 코는 우리말 진강산만큼이나 우뚝 솟았어. 어허 저 녀석 발다리 좀 보게 산을 번쩍 뽑아들었다는 항우장사병 지게 생겼네. 아니 쟤가 백일 된 아이란 말이야? 어쩜 한 서너 살 먹은 아이 같네. 나도 저런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잔치에 온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 한결같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씩씩하게 자라나서 훌륭한 청년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씨 부부가 아기를 재워놓고 밭에 일하러 갔다 와보니 아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아기를 찾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가 방에 높이 메어놓은 선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는 방글거리며 웃는 아기를 급히 선반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저 어린아이가 무엇을 밟고 혼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와서 아이를 일부러 선반 위에 올려놓지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갔단 말이람?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심쩍어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이날도 부부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부는 부부는 있는 아기 걱정에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당에 있던 쌀가마니가 모두 광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부부가 아기를 재운 뒤 일하러 가는 척 하고 쌀이 나무를 엮어 만든 울타리 뒤에 숨었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근세근 잠자던 아기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부모님이 일하러 갔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펄쩍 뛰어서 높이 매달린 선반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뒤 선반 위에 앉아 놀던 아기가 방바닥으로 펄쩍 뛰어내리더니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광으로 가서 쌀 한가마니를 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부부는 입을 담을 수가 몇가마를 마당에 내다놓던 아기가 이번에는 다시 그 쌀가마를 광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부부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 다시 세근세근 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땅바닥에 털썩 조저앉아 있던 부부는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진정한 다음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다행히 아기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부의 입이 다시 떡 벌어졌습니다.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서 손톱만한 날개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건 장수에게나 난다는 바로 그 날개 아니요? 맞아요. 말로만 듣던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졌네요. 우리 아들이 바로 하늘이 내린 장수에게만 있다는 그 날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하 장사 감이 태어났으니 펄쩍펄쩍 뛰며 기뻐해야 할 텐데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옛날에는 양반 집안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서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민 집안에서는 사정이 달랐답니다. 일반 백성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그 엄청난 힘을 쓸 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민으로 태어난 아기 장수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그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 화가 났겠지요. 그러면 홍경래처럼 난을 일으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난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했답니다. 난을 일으킨 사람의 아버지 친척들과 어머니 친척들 그리고 아내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반역자의 식구들을 모두 없애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 집안에서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부모는 일이 커지기 전에 그 아이를 미리 죽이곤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평민 이었던 차씨 부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숨을 쉬며 깡을 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관가에서 알기 전에 자기들 손으로 아기를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국립 끝에 자고 있는 아기 장수 배 위에 쌀가마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아픈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죽으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기 장수는 죽지 않고 쌀가마만 들썩거릴 뿐이었습니다. 워낙 힘이 세서 쌀 한가마 가지고는 끄떡 없었던 것이지요. 부부는 두 가마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숨결 따라 쌀가마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세가마 네가마 다섯가마 가마수를 늘려도 여전히 쌀가마들만 들썩였습니다. 쌀가마로는 안 되겠어요. 어쩌지요? 밭가마를 올리도록 합시다. 붉은 밭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니 쌀가마를 내리고 밭가마를 올립시다. 동짓날 밭죽을 끓여 먹는 것도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잖소. 부부는 힘을 다해 팟가마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네 가마 다섯 가마 아직도 팟가마가 들썩였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가마를 올려놓자 그제야 팟가마가 푹 꺼지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기 장수가 숨을 거둔 것이지요. 부부는 숨을 쉬지 않는 아기 장수를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하늘도 아기 장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날이 어두워지면서 새참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뒤 어디선가 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장수와 같은 영웅이 탄생하면 반드시 그를 태우고 다닐 말도 함께 태어나는 법이었거든요. 바로 이 순간에 용마라고 불리는 명마가 태어난 것입니다. 용마는 힘찬 발걸음으로 내달리며 주인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주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임금님은 그 말을 한양의 궁궐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좋은 말이니까 임금님이 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만일 누구라도 그 말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다치지 않게 잘 데려와야 한다. 그런데 용마는 강화도에서 나와 김포를 지나 양천이라는 데에 이르더니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안 양천 고울의 원님은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하필 용마가 내가 다스리는 땅에서 죽을 게 뭐람 말이 죽었다고 임금님께 말씀드리면 나를 처벌할 텐데 이걸 어쩌지 양천원님은 국립 끝에 말의 소식을 묻는 임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누운지 삼일 되었고 먹지 않은지 삼일 되었으며 숨을 쉬지 않은지 삼일 되었나 이다 뭐야 그럼 용마가 죽었다는 말이냐 예 황송하 오나 글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먼저 말이 죽었다는 말을 꺼냈으니 원님은 무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절보절 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양천원님 죽은 말 지키듯 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강화도의 건평 마을에는 차씨 부부가 살던 집이 있고 용마가 태어난 진강산에는 용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며 용마가 한양에 가기 위해 냇가를 따라 바다로 내려간 용래가 남아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몽 신화 옛날에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가 인간 세상이 마음에 들어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웅심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때 마침 물의 신인 하백의 딸들이 웅심산 아래 웅심연 이라는 물에서 첨벙첨벙 하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해모수는 한눈에 여인들에게 반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물속에 궁궐을 짓고 그 안에 맛난 음식을 잔뜩 차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백의 셋 딸인 유하 위하 허나가 이것을 보고 궁궐에 들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답니다. 조금 뒤 밖에 숨어있던 해모수가 물속에 궁궐에 들어갔어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자 위하와 원하는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지만 큰 언니인 유하는 일어서다 조저앉아 해모수에게 붙들렸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해모수와 유하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하백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대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감히 이처럼 행동하느냐. 그러자 해모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대의 지방과 염분을 맺으려 하오. 하백이 해모수에게 엄하게 타일러 말했습니다. 혼인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중매쟁이를 통해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대는 어찌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여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느냐. 그대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신기한 재주를 보였다오. 하백은 말을 마치자마자 잉어로 변하여 물결이 잔잔한 푸른 물속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해모수가 진짜 하느님 아들인지를 시험하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해모수는 곧바로 수달로 변신하여 그 잉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백이 꿩으로 변하여 하늘을 헐헐 날자 해모수는 어느덧 사나운 매가 되어 그 꿩을 내리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백이 사슴이 되어 껑충껑충 숲을 달리니 해모수는 승냥이가 되어 날쌉게 뒤를 쫓아 사슴을 잡았답니다. 하백은 해모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지런히 술을 권하여 해모수를 잔뜩 취하게 만들었어요. 해모수와 유화를 가죽 수레에 넣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수레가 하백의 집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해모수가 술에서 깼지 뭐예요? 깜짝 놀란 해모수는 유화의 머리에 꽂힌 금비녀로 가죽 수레를 찢고 그 틈으로 빠져나와 혼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백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유화에게 가죽 수레를 찢을 수 있는 쇠부치를 절대로 몸에 지니지 말라고 했는데 유화가 해모수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금비녀를 했기 때문이지요. 하백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유화를 꾸짖으며 입술을 당겨 새 잔아 늘어나게 한 다음 멀리 우발수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발수 기슬계 사는 어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서 고개가 작고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물고기를 훔쳐먹는 녀석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나 강에 쳐놓은 그물은 번번이 찢겨져 있곤 했답니다. 그러자 어부는 철사로 단단한 그물을 만들어서 마침내 유아를 잡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유아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지요. 어부에게 잡힌 유아는 입술이 세자나 되어 말을 하지 못했는데 가위로 싹둑싹둑 세 번을 잘라낸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너무 놀라서 당시 부여국의 임금인 금아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아의 사연을 들은 금아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아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햇빛이 유아의 배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유아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따라가면서 비추어서 마침내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이윽구 유아는 크기가 다섯 대빵만한 알을 낳았습니다. 이걸 본 금아왕은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면서 버리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자 모두 먹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알을 길에 버리자 소와 말이 피해가고 들에 버리자 새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금아왕은 하는 수 없이 그 알을 유아에게 돌려주었답니다. 유아는 알을 잘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골격과 외모가 빼어난 어린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파리가 눈을 빨아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저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세요. 조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활을 쏘아 방 안에 날아다니던 귀찮은 파리들을 전부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는 다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또 한 번은 백걸음이나 되는 먼 곳에 옷가락지를 놓고 활을 쏘아 명중시켰다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쏘는 족족 맞추는 백발 백중의 실력이었지요. 이처럼 활 잘 쏘는 사람을 부여국에서는 주몽이라 불렀으므로 이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답니다. 한편 금화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놀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금화왕의 맏아들인 대소는 샘이 나서 주몽을 미리 처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화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답니다. 유아는 왕의 여러 아들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주몽에게 말했어요. 마국간에 가거든 뛰어난 말 한 피를 골라놓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놓도록 하여라. 주몽은 이 말을 듣고 마국간으로 가서 채찍으로 사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란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는데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아, 저 말이 준마로구나 하고 생각한 주몽은 그 말을 잡아다가 어머니의 말대로 혀에 바늘을 꽂아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말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일부러 적게 먹여 바싹 마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늙고 도난 말들은 잘 먹여서 살찌게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하 왕은 마국간을 시찰하러 왔다가 말들이 잘 큰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주몽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몽은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해 주시니 황송합니다. 저는 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기 털이 잔뜩 빠지고 몸이 바싹 여빈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그게 내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네가 저 쓸모없는 말을 원한다니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금하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마른 마른 주몽에게 주었답니다. 주몽이 곧바로 혀에서 바늘을 빼고 먹이를 주어 잘 돌보아 주었더니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윽고 주몽은 어머니와 헤어져 오이 마리 협보라는 새 친구와 함께 부여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급히 떠나느라 어머니가 주신 오곡종자 주머니를 집에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오곡종자가 있어야만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둘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나무 그늘에 앉아 한숨을 쉬던 주몽은 하늘에서 자기 쪽으로 날아오는 비둘기 한 쌍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이때다 싶어 활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한 화살에 두 마리의 비둘기가 한 번에 꾀어져 땅에 떨어졌어요. 주몽이 달려가 비둘기의 부리를 벌려 입 안을 보니 오곡종자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유아가 비둘기를 시켜 주몽에게 보낸 것이지요. 주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오곡종자를 잘 심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고는 오곡종자 주머니를 가슴 안쪽에 잘 넣은 다음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금화왕의 아들들과 군사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수라는 강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주몽이 타고 있는 말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줌마였지만 강의 폭이 엄청나게 넓고 물살이 워낙 거세서 헤엄쳐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주몽은 하는 수 없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태양의 신이신 해모수의 아들이며 물의 신이신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저를 뒷쫓는 자들이 거의 다 따라오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몽은 말을 마치고는 가지고 있던 활로 물을 찼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와 자라들이 강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몽 일행이 강을 다 건너자 곧 흩어졌어요. 그러자 주몽을 뒷쫓던 자들은 모두 강물에 풍덩 빠졌고 미처 다리에 오르지 못한 적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강을 건넌 주몽은 졸본주에 도착하여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습니다. 또한 햇빛을 받아 탄생하였으므로 성을 높을 곧자를 써서 고씨라 하였어요. 나이가 열두 살인 고주몽이 왕이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고구려의 제일대 임금님인 동명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가여운 부부 옛날 옛날에 태보라는 사람이 배양이라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배양은 보기 드물게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태보에게서 배양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엾게도 태보는 팔다리가 없는 불고자였어요. 저런 못난 인간의 아내로 살기에는 배양이 너무 아름다워 태보를 죽여서라도 귀여이 배양을 차지하고 말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배양도 사람들의 이런 낌새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자기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비록 불고자이긴 했지만 남편이 아닌 그 어떤 사람하고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일하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남편을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였지요. 배양이 일하러 갔어. 그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태보를 죽이자고. 사람들은 태보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럴듯한 물건을 손에 들고는 태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소리치곤 했습니다. 이거 참 예쁜 거울이구나. 이걸 가져다 우리 동생에게 주면 좋아하겠는걸. 그러면 아내의 물건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태보는 자기의 처지도 잊어버리고 버럭 큰 소리를 질렀지요. 내 아내의 물건에 손대지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소리가 나는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태보를 찾아내면 태보에게 사정없이 몽둥이 찜질을 퍼부었어요. 태보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숲속에서 일하다 말고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당장 이를 내팽개친 채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배양이 달려오면 사람들은 하나둘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 버렸어요. 마음이 불안한 배양은 일하러 나갈 때마다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쓸만한 물건이 있나요? 가져갈 만한 값진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건 당신도 아시잖아요. 무얼 훔쳐가든지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들의 목적은 물건이 아니란 걸 왜 모르세요? 당신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절대로 소리를 내서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래 잘 알았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에 손을 댈 때마다 태부는 아내의 당부를 깨끗이 잊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배양은 남편을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숨겨두고 일하러 나갔어요. 배양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마을 사람 하나가 집안으로 들어와 여기저기를 마구 헤집어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부의 아내인 배양이 키우는 멜론을 따먹어볼까? 그러자 어리석은 태부는 즉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내가 키우는 멜론에 손만 대봐 가만두지 않을 테다. 어리석은 논같은 이라고 태부는 다시 끌려 나와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숲에서 일하던 배양은 찢어지듯 남편이 비명을 지르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남편을 구해주었어요. 날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태부는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엽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배양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은 아내는 남편을 더욱 꾹꾹 숨기면서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멀리 일하러 가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감각까지는 들리지 않는 다는 걸 명심하세요. 제발 죽은 척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숨어있도록 해요. 아 알았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러나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아내의 물건에 손을 대자 참지 못한 태부는 또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또 그를 끌어내어 마구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부는 죽을 듯이 울부짖으며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진 강에서 일하느라고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태부가 죽을 때까지 때린 다음 그 시체를 강가에 던져버렸습니다. 태부의 피가 강물을 타고 아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곳까지 흘러갔습니다. 배양은 붉은 피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슬프게 울며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 결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재죽은 남편을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대추 야자나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라야만 합니다. 그 대추 야자나무는 아주 키가 큰데다가 미끄러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도 못가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했으나 마침내 힘센 젊은이 한 명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꼭대기에 달린 열매를 따내고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그 마을의 족장은 약속을 어기고 배양을 납치해서 숲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젊은이는 배양이 요구한 대로 나뭇가지를 다 정리하고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다가 비겁한 족장이 배양을 납치해 달아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젊은이는 배양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깊은 숲 건너편에 있는 한 집에서 족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와 족장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나 족장은 배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배양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그 여인과 꼭 결혼하고 싶다네. 젊은이는 가깝게 지내는 영리한 친구를 찾아가 배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 두 사람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젊은이의 친구가 나서서 젊은이가 멋진 묘기를 부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젊은이는 눈으로 흥겨운 박자에 북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이 흥을 도두워준 다음 그에게 북을 쳐준 대가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배양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배양도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축제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자 젊은이의 친구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멋진 묘기를 할 수 있답니다. 눈으로 북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자 모두들 젊은이의 북솜씨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족장이 큰 북을 가져다 주자 젊은이는 눈으로 북치는 막대기를 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북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는 신나게 북을 쳤습니다. 와 정말 북치는 솜씨가 대단한걸? 저절로 춤이 추고 싶어지는데 자 모두들 흥겹게 춤을 추자고 젊은이의 북치는 솜씨는 나무랄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흥겹게 춤을 추었는지 온 세상이 다 잔치마당이 될 정도였습니다. 근심 걱정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어요.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든 갖고 싶은 것을 말하오. 그러자 젊은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배양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배양을 돌려주자. 젊은이에게 배양을 돌려주자고. 마을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족장은 멀리멀리 도망쳤고 젊은이는 배양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먹보와 두 형제 푸른 들판이 펼쳐진 살기 좋은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아들 셋쌍 동의를 낳았습니다. 어머나 축하해요. 아들 하나 낳기도 힘든데 세 명이나 낳았다니 정말 복도 많지 뭐예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너무너무 행복해 했고요. 아들들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새 세 아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 아볼라는 먹성이 좋아서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재빠르게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가 세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간식을 혼자서 다 먹어 치워버리곤 했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다 먹어버리잖아. 정말 열미워 죽겠네. 화가 난 두 형제는 엄마에게 아볼라가 한 짓을 일러바쳤지만 엄마는 엄마는 웃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는단 말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렴. 엄마는 자기가 만들어두는 많은 간식을 결코 한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세 아이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는 호랑이와 사자가 득실거리는 숲도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나 얄미운 아볼라를 골려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한 번 크게 혼이 나야 우리 간식까지 깡그리 먹어치우는 못된 짓을 안 할 거야. 두 형제는 걸음을 빨리 해서 아볼라를 뒤처지게 했습니다. 가치가 무서워. 아볼라가 소리쳤지만 두 형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어느 길 모퉁이에 숨어있다가 뒤따라온 아볼라를 마구 때려서 숲속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아볼라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형제는 아볼라를 숲속에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볼라는 혼자 숲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에 달린 바나나를 따먹으며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볼라는 커다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아볼라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은 뭐냐? 아볼라예요. 왜 여기 있느냐? 형제들이 저를 숲에 버려서요. 안됐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사자는 아볼라를 자기 골로 데려갔습니다. 사자의 골에는 어린 아기 사자들이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그 사자의 집에 생지 한 마리가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주로 사자가 없는 틈을 타서 찾아와서 아볼라에게 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성격이 사나운 사자가 아볼라를 이유없이 도와주기 위해 데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생지의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잡아먹으려 될 거야. 그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생지의 는 지붕 위에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은 다음 겉으로 보이지 않게 잘 가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경우가 생기면 쓰라고 아볼라에게 약초도 주었습니다. 그 약초는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진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사냥을 나가며 아기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볼라를 죽여서 요리를 해놓아라. 다행스럽게도 아볼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볼라는 사자가 나가자마자 먼저 손을 써서 아기 사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긴 후 고기를 커다란 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사자 가죽 한 장을 등에 걸치고 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가죽 두 장은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집에 돌아온 사자는 솥 안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냠냠 정말 맛있구나. 솥에 바닥이 보일 때쯤 해서야 아볼라는 천장으로 뛰어올라가 가죽을 벗어 던졌습니다. 천장에 매달았던 가죽도 아래로 던졌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사자에게 아볼라가 소리쳤습니다. 사자야 지금 먹은 고기는 바로 아기 사자들 이었단다. 뭐 뭐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지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아볼라는 생쥐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으로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자 역시 지붕에서 뛰어내려 아볼라를 쫓아왔어요.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이 막 자기 등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 왔을 때 아볼라는 생쥐가 준 약초 한 뿌리를 던지며 외쳤습니다. 꼬마 생쥐야 제발 날 좀 도와주렴 그러자 갑자기 사자 앞에 무성한 덤불숲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에구구 이게 뭐냐 사자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볼라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곧 가시덤불을 이빨로 해치며 길을 쓰고 아볼라를 쫓아왔습니다. 아볼라가 다시 약초 한 뿌리를 던졌습니다. 꼬마 생쥐야 제발 날 좀 도와주렴. 그러자 이번에는 백미터도 넘는 큰 호수가 사자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볼라는 이번에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자가 바짝 뒤쫓아 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자가 호수의 물을 몽땅 다 들이 마신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아볼라는 다시 생쥐를 불렀습니다. 꼬마 생쥐야 제발 날 좀 도와줘. 그러자 일천미터도 넘는 산뽕우리가 아볼라의 발밑에서 불쑥 솟아 올랐습니다. 아볼라는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자가 산을 기어 오르느라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사방을 둘러보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환히 잘 보였습니다. 아 우리 집이다. 아볼라는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린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달려 나와 아볼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두 형제도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었습니다. 이튿날 마을에서 아볼라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의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물놀이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강가에서 물장구 치며 노는 걸 제일 좋아했지요.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다 말끔히 갠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아이가 늘 가는 강가에도 물이 불어 철철 넘쳐 흘렀어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는 넘실대는 강물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온 내가 물살에 태워줄게. 강물이 자꾸만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와 저 물결 좀 봐. 아이 입가에 살그머니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금만 놀아야지. 아이는 옷을 벗고 천천히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딛자 무릎이 잠겼어요. 또 한 걸음 내딛자 물결이 배꼽을 간지렸습니다. 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개구리처럼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이가 거친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때 저 아래 물 밑에 사는 물의 요정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요정은 조약돌 굴리던 이를 멈추고 조심조심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 귀여운 아이가 물에 빠졌구나 저러다 큰일 나겠다. 요정이 잠시 생각하는 사이 아이는 어느새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의 요정은 아이를 향해 힘껏 헤엄을 쳤어요. 물살이 거세였지만 금방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외로이 살던 요정은 아이를 물의 나라로 데려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원래 물의 나라는 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요정은 아이를 물의 나라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는 수정 방으로 갔지요. 방은 온통 빛나는 수정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정으로 만들어진 멋진 침대도 있었어요. 요정은 그 침대에 아이를 살짝 눕혔습니다. 아마 깨어나면 좋아할 거야. 요정은 흐뭇하게 웃으며 수정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보았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얼마 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아이는 놀라 두리번 거렸습니다. 아이는 투명하게 빛나는 수정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도 보았어요. 하지만 곧 겁먹은 얼굴이 되어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수정 방이 들썩거릴 정도로 크게 말입니다. 한 번도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요정은 깜짝 놀랐어요. 얘야, 나는 물의 나라 요정이란다. 슬퍼하지 마. 여기 이 수정 장난감과 보석을 다 줄게. 요정은 수정으로 만든 온갖 물건들을 아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싫어, 집에 갈 거야. 아이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는 계속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요정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까 곰곰이 생각했지요. 아이의 집에는 수정보다 좋은 게 있나봐. 그렇다면 옳지, 이번에는 분명히 좋아할 거야. 밤이 깊어 울다 지친 아이가 잠들자 요정은 아이를 은으로 꾸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은 침대에 눕혔습니다. 방에는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이것은 내 맘에 될 거야. 요정은 은 탁자에 은으로 만든 예쁜 장난감도 놓아두었지요.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온통 은으로 만들어진 방을 둘러보며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이는 은 탁자 위에 놓여진 은 장난감을 보고는 환하게 웃더니 곧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놀기 시작했어요. 은 커튼 뒤에 숨어서 살짝 지켜보던 요정은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때 그때 였습니다.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아니 얘야 또 왜 그러니. 당황한 요정이 불쑥 튀어나와 물었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누나랑 형이랑 뛰어노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누나 형 네 우리 누나랑 형이랑 놀고 싶어요. 누나랑 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음보다 더 좋다는 거지. 가족이 없는 요정은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 눈부신 황금이라면 좋아할 거야.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요정은 다시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울다 지친 아이가 잠이 들자 요정은 아이를 번쩍 안아 눈부신 황금 방으로 데려가 황금 침대에 눕혔지요. 찬란한 황금빛 침대에 누워 코를 고는 아이 얼굴이 모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요정은 번쩍이는 황금 탁자에 황금 장난감을 수북이 쌓아놓고 아이에게 황금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야, 너무 예쁘다. 아이는 황금 탁자에 있는 황금 장난감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와, 이거 다 가져도 돼요? 아이는 폴짝 폴짝 황금 침대 위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황금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또 시무룩 해졌지요. 아이는 끝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울지 말고 여기 이것들을 보렴. 요정은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물나라의 보석들을 전부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이 앞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이며 은이며 보석들이 잔뜩 쌓였어요. 아이는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어때? 이 정도 보석이면 마음에 들지? 아이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줄 테니 여기서 내 친구가 되어 나랑 살자. 요정은 침을 꼴깍 삼키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기를 애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이는 금세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엄마 아빠? 이 엄청난 보석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니? 혼자만 살아온 요정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없는데 보석이 무슨 소용이야? 집에 갈래? 우리 가족이 있는 집에 갈래?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형이 있는 집으로 아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형 가족 보석보다 소중하단 말이지? 요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이에게는 아무리 값진 보석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외롭고 심심해서 친구하고 싶었는데 요정은 슬펐지만 고민 끝에 아이를 돌려보내기로 했답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요정은 울다 잠든 아이를 안고 물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아이가 물살에 휩쓸렸던 강가에 도착했어요. 요정은 잠든 아이를 땅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더라도 날 기억해줘. 요정의 눈에 수정같은 눈물이 가득 고였답니다. 요정은 훌쩍이며 아이 주머니에 보석을 한가득 넣어주었어요.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넘쳐나던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예쁜 꽃들이 바람에 살랑였지요. 얼마 뒤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두리번 거렸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가까이 자그만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우리 마을이다. 꿈을 꾸었나? 분명 우리나라에 간 것 같은데.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하지 뭐예요? 놀란 아이가 손을 쓱 넣어보니 눈부신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신난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돌아오자 시름에 빠져있던 가족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도 화난 얼굴로 엄마 품에 달려가 와락 안겼지요. 이 녀석아 늦었는데도 집에 안 오길 강물에 휩쓸려 갈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엄마는 아이의 엉덩이를 살짝 때렸습니다. 엄마 아이는 볼을 엄마 볼에 대고 비벼댔지요. 온 식구가 걱정했단다. 강물이 불어나면 위험하니 앞으로 절대 강물 가까이 가지 마라. 아빠도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모래 요정을 만났어요. 나랑 친구하자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노나랑 형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는 모래나라에 다녀온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지요. 소정과 은 금으로 된 방과 엄청난 보석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아가 꿈을 꾸었나 보구나. 엄마 아빠는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 보세요. 정말이에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보석을 한 움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나 눈부셔라. 이게 다 보석이라니.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 보석보다 엄마랑 아빠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요. 아이가 의젓하게 말하자 식구들은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빙글에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요정 덕분에 잘 살게 되었구나. 고마워라. 아이가 물의 나라에서 가져온 많은 보석 덕분에 아이네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멋진 새 집을 짓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서로 더욱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그 뒤로 아이는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아무리 물놀이를 하고 싶어도 꾹 참았다고 합니다. 한편 물의 나라에 혼자 남은 물의 요정은 밤마다 몰래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멀리서 아이네 가족을 지켜보았답니다. 아 저게 바로 가족이구나 물의 나라에 있는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보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아이네 가족을 보고 요정은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가족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의 요정은 사흘이나 쉬지 않고 울었대요. 그래서 또 강물이 철철 넘칠 뻔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고릴라와 사냥꾼 옛날에 뛰어난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물론 온 나라 안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 하리만큼 뛰어난 사냥 솜씨를 지니고 있었어요. 활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그의 활이 표적을 빗나가는 일이란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숲의 길목들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작은 온막을 하나 지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냥하는 동안에 잠시 머물러 쉬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냥감들은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많은데 날마다 집에서 오르내리기가 불편했습니다. 사냥꾼은 온막을 떠나 사냥을 나갈 때는 남은 음식을 감추어두곤 했습니다. 동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지.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음식은 언제나 안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꾼이 그만 깜빡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을 운막에 남겨둔 채 사냥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운막이 비어 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숲속을 돌아다니던 고릴라 한 마리가 운막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을 본 고릴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게 뭐지? 먹어도 되는 건가? 고릴라는 그것이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야금야금 맛을 보았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건 정말 고릴라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가장 맛난 음식이었습니다. 고릴라가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사냥꾼이 운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놈이? 자기의 귀한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는 고릴라를 본 사냥꾼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당장 총을 들어 고릴라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이 너무나 흥분한 탓에 총알이 그만 빗나가 버렸어요. 고릴라를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총소리에 기절할 듯이 놀란 고릴라는 화가 났습니다.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화를 참지 못해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냥꾼을 쏘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우아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사냥꾼에게 달려들어서는 총을 빼앗아 내동댕이 져버렸어요. 총은 단박에 우지끈 부러졌습니다. 총을 빼앗긴 사냥꾼은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이걸 어쩐다? 고릴라에게 총을 빼앗겼으니 이제 죽었구나. 고릴라는 키가 2미터가 넘어 더욱더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사냥꾼의 발은 땅에 붙은 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빌고 보자. 사냥꾼은 고릴라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릴라는 하얗게 질린 사냥꾼이 애처롭게 여겨졌는지 화가 좀 가라앉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맛있는 음식을 계속 갖다 준다면 너를 살려주마. 예 지금 드릴게요. 사냥꾼은 엉금엉금 기어서 방구석으로 갔습니다. 어떻게든 고릴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사냥꾼은 꼭꼭 숨겨두었던 비상식량을 다 찾아내어 고릴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릴라는 매우 좋아하며 쉬지 않고 먹어댔어요. 신나게 음식을 먹어치운 고릴라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되세 자네가 이런 맛있는 음식만 계속 갖다 준다면 우린 언제까지나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네 약속합니다. 사냥꾼은 약속을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그는 총을 새로 샀습니다. 고릴라가 내동댕이 친 총은 완전히 부서져버렸기 때문이지요. 사냥이 직업인데 총이 없이는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뒷필코 고릴라에게 복수하고 말테다. 사냥꾼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해. 사냥꾼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새총과 칼, 굵은 몽둥이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즉시 뛰어나와서 내가 메고 오는 물건을 마구 때리도록 해 사냥꾼은 고릴라를 찾으러 운막으로 갔습니다. 고릴라를 찾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고릴라는 사냥꾼이 음식을 갖고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운막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고릴라에게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 너하고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 다녀오세. 먹을 것을 서로? 말만 듣고도 좋아서 고릴라의 입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네. 시장에 가려면 우선 커다란 자루에 잔해를 넣어서 묶고 내가 메고 가야 한다네. 고릴라의 눈이 더욱 둥글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엄청 무거울텐데 왜 그래야 하지? 사람들이 자네를 보면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다 자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네. 듣고 보니 맞네. 고릴라는 사냥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은 고릴라는 꽁꽁 묶인 채 자루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냥꾼은 고릴라가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냥꾼은 고릴라가 든 자루를 땅에다 내던지며 휘파람을 불어댔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사냥꾼과 그의 가족 모두는 고릴라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몽둥이로 흠신 때렸습니다. 마침내 그들도 지쳤어요. 그래서 방 한 구석에다 고릴라를 팽개쳐 두었습니다. 마침 그날 마을에서는 감염 무도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도회에 다녀와서 고릴라를 잡아먹기로 합시다. 그러나 사실 고릴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절을 했던 것뿐이었어요. 정신이 든 고릴라는 감염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냥꾼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냥꾼은 옷이 가득 든 서랍을 열어놓고 옷을 골랐습니다. 바지는 검은색을 입을까 흰색을 입을까 몇 번을 생각하다가 사냥꾼은 검은색 바지를 입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은색 바지가 더 고상하고 점잖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또 사냥꾼은 양손에 두 켤레의 구두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갈색 구두를 신기로 했습니다. 또 어울리는 셔츠를 골라 입고 셔츠에 어울리는 양복을 걸쳤습니다. 가면을 쓰고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들자 몸치장은 끝났습니다. 음 멋있군 내가 봐도 완벽해 사냥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냥꾼이 떠나자 고릴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릴라는 거울 앞에서 몸치장을 시작했어요. 사냥꾼의 바지와 셔츠를 입자 아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고릴라는 부지런히 사냥꾼의 뒤를 쫓아가 무사히 무도회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화려한 음악과 함께 무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한가운데 피워놓은 장작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어요. 가면을 가면을 쓰고 변장한 고릴라도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릴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냥꾼 많은 고릴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저것이 자기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띈다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유심히 바라보게 될 것이지요. 사냥꾼은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재빨리 고릴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불이 활활 붙은 장작을 재빨리 고릴라에게 던졌어요. 고릴라의 긴 꼬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엾은 고릴라는 기겁을 내서 시냇물 속으로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불에 그을린 꼬리는 흉측스럽게 변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릴라는 온통 불에 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제는 고릴라가 복수를 할 차례 였습니다. 사냥꾼은 불안했지만 사냥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달리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꾼과 고릴라가 마주쳤습니다. 사냥꾼은 겁이 나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릴라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으드렁거리며 소리쳤어요. 약속을 저버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목숨을 살려주었더니 도리어 날 죽이려고 해. 고릴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사냥꾼의 가슴을 힘껏 때렸습니다. 사냥꾼은 짧은 비명 소리를 남기고 그만 눈을 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씨 고약한 새딸 아주 먼 옛날 마음씨가 고약한 새딸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새딸에게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새딸은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강에 도착한 그들은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만하면 충분해. 그래 언니 이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오늘은 물고기를 실컷 구워먹을 수 있겠는걸. 새 자매가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느라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소녀들은 잠시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 새 소녀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았고 다른 친구들은 편한 자리를 찾아서 땅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저쪽에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새 소녀를 보더니 말을 붙였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구려 이렇게 나란히 어딜 갔다 오는 거요. 물고기 낚시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할머니 큰 언니가 발을 동동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우 물고기는 많이 잡혔고 그럼요 팔이 아파서 다 들고 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둘째가 뽐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새 딸의 고기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눈길 딸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 물고기를 몇 마리만 나눠주지 않으려오. 이 늙은이가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다오. 그 말에 셋 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음을 착하게 쓰면 예쁜 아가씨들한테 보게 찾아온다오. 그러니 나에게 조금만 물고기를 나눠줘요. 할머니는 거듭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쭈글쭈글 주름 투성인 늙은 할머니는 무척이나 배가 고픈듯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지 할머니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나 세 소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장 절이 가지 못해요? 비렁뱅이 할머니 같으니 라고 당신 소녀한테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라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알지도 못하는 거지 할머니 따위에게 고기를 나눠줘야 한단 말이에요? 욕심 꾸러기 세 자매의 차디찬 말을 듣자 할머니는 무한한지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땅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남달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게 뭐야 조금만 나눠드리면 될 텐데 할머니가 너무 안 되셨어 우리라도 좀 갖다 드리자.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소녀가 여러 명의 바구니에서 물고기를 조금씩 모아서는 급히 뛰어서 할머니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작지만 저희들이 모은 거예요 받아주세요 소녀는 물고기가 든 바구니를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씨가 착한 소녀들이로구나 고맙다 잘 먹을게 잠시 후 땅 위에 앉아 쉬던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앉아있는 새 자매에게도 짐을 챙기라고 재촉을 하였지요. 얼른 일어나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러나 바위에 앉은 새 자매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바위에 붙어버렸잖아. 놀란 소녀들이 오르르 달려들어 끌고 밀고 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내 소녀들은 바위 위에 새 소녀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녀들이 떠나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바위 위에 남겨진 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아까 그 할머니 였어요. 그 할머니는 요정이었던 것입니다. 새 자매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요정님 저희들 좀 구해주세요. 이 요술에서 풀어주세요. 그러자 요정은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내게 단 한 마리라도 물고기를 나눠주었니? 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하지? 잘못했어요. 저희가 요정님을 못 알아보고 그랬으니 용서해주세요. 자매들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희들의 물고기를 모두 다 가지세요. 제발 저희들을 용서해주세요. 세 자매가 울고불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정은 말없이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한편 집에 도착한 다른 소녀들에게 세 자매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애들은 왜 같이 안 오니?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저 사실은 친구들은 세 자매에게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 안 돼 어머니는 울면서 정신없이 딸들이 붙어있다는 바위로 뛰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함께 따라갔지요. 바위에 도착해보니 어느새 세 소년은 바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바위에 가면 욕심 때문에 돌로 변하고만 새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푸른 수염의 남자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시와 시골에 근사한 저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지요. 또 황금 시기와 은식기 화려한 장식이 새겨진 호사스런 가구들 그리고 황금빛 마차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남자의 수염은 푸르스름 했답니다. 그 푸른 수염 때문에 그는 못생겨 보이기도 했지만 또 아주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여자들이고 소녀들이고 모두 그 남자만 보면 피에 달아났어요. 그 남자의 이웃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딸을 둔 지체 높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그 부인에게 두 딸 중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청원했어요. 어느 딸을 자기에게 신부로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뜻에 맡긴다면서 말입니다. 두 딸 모두 이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 모두 그 남자를 퇴짜 놓았지요. 푸른 수염을 가진 남편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게다가 딸들이 더욱더 싫어했던 것은 푸른 수염이 이미 여러 번 결혼을 했었고 그와 결혼했던 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부인과 두 딸 그리고 딸들과 가장 친한 여자친구 서너 명 이웃의 몇몇 젊은이를 자기의 시골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시골의 저택에서 여드레를 묵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산책과 사냥과 낚시 춤과 파티 그리고 맛있는 식사로 나날을 즐겼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잤답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은 서로서로 깜짝 놀라게 하는 오락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랬는지 두 달 중 동생은 이 집 주인의 수염이 그다지 푸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그가 아주 점잖은 신사라고 까지 여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동생과 푸른수염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 달 한 달 후 푸른수염은 급한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적어도 여섯 주일은 걸릴 거라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없더라도 즐겁게 지내라고 말했어요. 친한 친구들을 얼마든지 초대해서 시골집에 데려가도 좋고 흥청망청 마음껏 즐겨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건 넓은 가구 방의 열쇠요. 이것은 평소에는 쓰지 않는 금식기와 은식기 저장실의 열쇠고 이것은 내 금은 보아를 담은 금고의 열쇠. 이것은 내 보석 금고의 열쇠라오. 또 모든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도 있소. 그리고 이 작은 열쇠는 아래 별관의 넓은 갤러리의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방의 열쇠요. 집안의 모든 곳을 부인 마음대로 전부 열어보아도 좋소. 그렇지만 저 작은 방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로 그 방엔 들어가면 안 돼요. 만일 당신이 그 방문을 여는 날에는 당신은 그저 나의 분노를 기다리는 것 말고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요. 알겠소? 부인은 남편인 푸른수염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포옹하고 나서 마차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부인의 친구들은 초대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새 신부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그 여자들은 친구가 시집가서 사는 집에 화려한 물건들을 빨리 보고 싶어 안달복달 했답니다. 그 여자들은 친구의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푸르스름한 수염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친구의 집을 방문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여자들은 이방 저방을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집안 곳곳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집무실 드레스룸 서재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구방으로 올라갔어요. 쌓여있는 침대 소파 금고 원형 탁자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워서 모두들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신을 비춰볼 수 있는 커다란 거울도 있었습니다. 그 거울들은 가장자리 테두리 장식이 어떤 것은 유리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금이나 은으로 도금한 구리들이었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찬란했답니다. 친구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인의 행복을 부러워 했어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부인은 이 모든 풍요로운 재산을 바라보는 게 조금도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별관의 작은 방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부인은 호기심이 거세게 잃어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 손님들 곁을 떠나는 게 여주인으로서의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조차 있고 남몰래 비밀 계단을 통해 그 작은 방을 향해 달렸습니다. 너무나 급히 달려가는 바람에 그녀는 몇 번이나 굴러떨어져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방에 문앞에 도착한 부인은 잠시 멈칫 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인 푸른수염이 강하게 당부했던 금지령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불행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열어보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 참질 못했습니다. 부인은 작은 열쇠를 쥐고서 부들부들 떨며 기어이 방문을 열고 말았답니다. 처음엔 너무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들이 모두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잠시 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방바닥이 온통 굳어진 피로 덮여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굳어진 피 위로 여러 명의 여자 시체가 거울에 비치듯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벽에 나란히 묶어놓은 시체들이었지요. 그 여자들은 모두 푸른 수염이 예전에 결혼했던 부인들이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자기 부인들을 한 명씩 잡아 죽인 것입니다. 부인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물쇠에서 뽑아서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조금 정신을 차린 부인은 열쇠를 도로 주워서 방문을 다시 잠가 놓고 자기 방으로 허둥지둥 올라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쉽게 진정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작은 방의 열쇠가 피로 얼룩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부인은 열쇠를 몇 번이고 박박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열쇠에 묻은 피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물로 씻어도 소용없었지요. 비누와 사포로 문지르고 긁어보았지만 피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사실 그 열쇠는 마법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가 없었지요. 한쪽의 피를 벗겨내면 다른 쪽에서 또다시 피가 나타나곤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푸른 수염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행 도중에 그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일이 방금 그에게 유리하게 다 해결되었으니 안 와도 된다는 편지를 받고 되돌아 왔던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일찍 돌아와 너무 기쁘다는 걸 보여주려고 남편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드디어 푸른 수염이 부인에게 열쇠를 모두 돌려달라고 했어요. 부인은 남편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건네는 부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기 때문에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열쇠들은 다 있는데 어째서 작은 방에 열쇠는 없는 거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위층 내 방 탁자 위에 놔두었나 봐요. 빨리 그 열쇠도 돌려주 그려. 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 번 늑장을 부려봤지만 결국 열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지요. 푸른 수염은 열쇠를 보더니 부인을 다그쳤습니다. 아니 열쇠 웬 핏자국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신다? 난 알아요. 당신은 그 작은 방에 들어가고 싶어 했소. 좋소 부인 그 방에 들어가게 해주리다. 자 들어가서 당신 자리도 하나 잡으시구려. 당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여자들 곁에 말이오. 부인은 푸른 수염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구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딱딱한 바위라도 감동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푸른 수염은 바위보다 더 냉혹한 남자였답니다. 부인 당신은 죽어야 하오. 그것도 당장 말이오. 청 절을 죽이셔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두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십분간 시간을 주지 더는 안 돼요. 푸른 수염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부인은 혼자 남게 되자 언니를 불렀습니다. 안누 언니 빨리 탑 막루에 올라가죠. 언니의 이름은 안누 였습니다. 혹시 오빠들이 일이 오고 있지 않은지 좀 봐줘. 오늘 오빠들이 나를 보러 온다고 약속했거든. 오빠들이 보이거든 어서 빨리 서둘러 오라고 신호를 보내줘. 안누 탑 막루에 올라갔습니다. 고통에 빠진 가엾은 동생은 초조하게 막루에 있는 안누 에게 소리쳤습니다. 안누 언니 누가 오는 게 보여? 그러자 안누 언니가 대답 했습니다. 가루처럼 반짝반짝 하는 태양빛 하고 푸르디 푸른 초록빛 나무들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는 동안 푸른 수염은 시퍼렇게 날이 선 커다란 칼을 손에 들고서 부인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고함 쳤습니다. 빨리 내려오지 못해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간다 제발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라고는 작은 소리로 숨죽여 막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아직 아무도 안 보여? 그러자 안누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 안 보여 빨리 내려오지 못해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간다 푸른 수염은 계속 부인을 다그쳤습니다. 꼭 가요 부인은 남편에게 대답하고는 숨죽여 소리쳤습니다. 언니 아직 아무도 안 보여? 보여 안누가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먼지가 자욱이 있는 모습이 보여 우리 오빠들이야? 아니야 이건 양떼들이야. 빨리 내려오지 못해? 푸른 수염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잠깐만요. 부인은 짤막하게 대답한 뒤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아무것도 안 보여? 보여 이쪽으로 기사 두 명이 오는 게 보여 그렇지만 아직 너무나 멀리 있어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안누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들이야 더 빨리 서두르라고 온갖 신호를 다 보낼게. 푸른 수염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저택 전체가 온통 뒤흔들릴 정도였지요. 가엾은 부인은 이제 그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울며 불며 남편의 발 아래에 몸을 던지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소. 당신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오. 푸른 수염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난폭하게 부인의 머리채를 뭉켜지고 다른 손으로 커다란 칼을 높이 치켜들었답니다. 부인의 목을 한 칼에 내리칠 기세였지요. 가엾은 부인은 두 눈을 간신히 뜨고 남편을 바라보며 잠시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또 애원했습니다. 이젠 안 돼. 하나님께 당신 부탁이나 잘라시오. 그러고는 푸른 수염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세게 도드렸습니다. 푸른 수염은 순간적으로 멈칫 했어요. 그러자 왈칵 문이 열리면서 두 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에 검을 들고 순식간에 푸른 수염에게로 달려들었지요. 그 순간 푸른 수염은 그 기사들이 자기 부인의 오빠들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한 명은 용병이고 다른 한 명은 총사였어요. 푸른 수염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손살같이 달아났지요. 두 기사 역시 손살같이 푸른 수염의 뒤를 쫓았습니다. 푸른 수염은 현관 앞에 계단까지 가기도 전에 두 기사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기사는 가차없이 푸른 수염의 몸에 검을 꽂았답니다. 그러곤 푸른 수염이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불쌍한 부인은 공포에 질려 남편과 마찬가지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오빠들을 껴안을 힘조차 없었답니다. 푸른 수염은 재산 상속인을 정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누 언니를 어떤 젊은 귀족과 결혼시키는데 재산의 일부를 썼습니다. 그 젊은 귀족은 안누가 오래전부터 사랑하던 남자였답니다. 그리고 두 오빠에게도 대위 계급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신이 아주 교양있는 신사와 결혼하는 데 있었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그녀가 푸른 수염 때문에 겪었던 끔찍한 공포의 시간을 모두 잊게 해주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푸른 수염의 남자는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들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읽는 내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푸른 수염의 남자가 악마 같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에서 아내의 호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눈먼 이야기라는 동화도 생각이 났어요. 즐거움이나 궁금증을 위한 단순한 호기심은 즐거움은 잠시뿐 뼈저린 후회와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